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R&D 사업. 하지만 기술을 개발해도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거나 비용이 부족해 상용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연구 이후 제품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30개 R&D 기술 개발 과제에 39억 원을 지원합니다. 한 개 과제당 최대 3천만 원의 개발 비용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기술 개발에 쓰인 인건비나 시제품 제작, 성능 시험 등에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부터는 R&D 기술 개발 과정에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합니다. 크라우드 펀딩이란 SNS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펀딩 모금액이 높은 50개 과제의 업체들은 서울시 지원금 이외에 모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지 않는 80개 과제에 대해서는 1대1 멘토링과 심층 컨설팅 등의 공개 평가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. 사업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산업진흥원과 R&D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TBS 문숙희입니다.